잠시만 기다려 보셔 에이기야? 일단 여기부터 부수고 올게 기절이다 기절 내 집 옥상 봐볼래? 내 집 옥상 봐봐 올라가서 옥상 올라갈거야 나이스 4번 연막 패졌다 확인 하나 기절이고 4번 짐 살렸겠다 내꺼 살린듯? 바로 붙어볼래? 폭 갈게 가까운 거실에 까.. 까볼래? 살린 거 기절? 하나 더 있다 나이스 정빈 잡았어 저거 안보인다 옥상이야 옥상 옥상 길게 깠다 계단 앞쪽에 있다 올라가서 오른쪽 얍 오호호 핑 정확하게 맞았다 나무가 웅정하게 있네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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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 언제 세웠냐? 하자 나이스 다한템 빼고 오는 거 견제 좀 아 내가 바로 터치할게 오판 있다 아 잘한다 잡힌 짐은 거 기절당하고 같은 팀한테 하긴 내 왼쪽으로 돈다 아 잡았어 이거 푸싱할게 내가 차트하려고 살려고 갈게 끝났다 아니 얘 왜 나를 어떻게 맞지? 아니 팀킬한 거 맞네? 보러 갔는데 쟤 나를 보고 있냐? 쟤 유령제국 지붕기절 바로 갈게 뛰어내렸다 4번쪽으로 어디 간지 몰라 이미 살렸겠다 시간이 못살렸네 엥? 하나 남은? 여기는 없는 거 같은데 이러면 나머지 다 1번 갔을 수도 이러면 보이는 거 한 명 쏠게 내리 내 있다 형 4번쪽 둘 기절이야 4번 하나 더 있을 거야 4번 뒤 하긴 폭할게 폭 계속할게 폭하고 푸시 간다 어 뭐야 이건 다른 팀이다 왼쪽 각으로 해야 될 듯 확격치고 할게 입안에서 붙는 거 캡 안 되고 얘 맞고 있다 비핑 그대로 안 맞고 있어 아 하긴 하긴 아 얘 기절된 애가 맞고 있는 거구나 약간 왼쪽으로 가야 돼 꼭 넣어버려 거기에 포카줄게 4번쪽 아 옆면에 붙어있어 백업 기절이야 4번 여기 내 쪽도 기절이야 기절이야 어디 있어? 우리 쪽에 미니 소음기 나 원인지 몰라 미니 소음기 확인했어 형 4번 쪽에 나 어 나 미니 소음기 나 본다 좋됐다 우리 내 발 앞에 가만 넘어와봐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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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핑 여기야 핑 지울게 어 확인했어 위치 황덩이 안 돼 그쪽 라인 지금 1핑 답 언더 한 대래 콕 까놨어 아 이거 너무 길게 깠다 블루 좀 까놨다 아 어 확인 사이에 삥 까놨거든 정란으로 붙자 형 응 이거 4번 사운드 4번 사운드 4번 사운드 넬스 삼스 삼스 노프 들어온 거 확인해 아 뭐야 가까운 거 기절인가 내려온 거 기절 드라곤 노프 지금 정확히 이번에 하나 보이고 뒤지는 거 확인 상남쪽으로 들어갈려고 하나 다른 팀인가 본데 내 거 킬 들어왔고 나 남쪽 레터나 움직이체크하고 올게 알겠 형 능선 대놓고 나왔었어 나 본데 4번 야 내 쪽으로 좀 담아서 그냥 답할래? 4번 나온 거 기절이야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알겐 알겐 그쪽 가자 미리 좀 빠둘게 있어 핑 치우줘 차디 계속 재행정 내가 성황나무 탈게 바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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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렁집 나오는 거 내가 범해서 들어갈게 야 나 가까운 애 야 유렁집 나갔어 가까운 애는 뭐냐 어 나도 안 쏠려도 어 폭 하나 터질 때 가자 가까운 쪽에 있다 이거 사운드 멀리도 있네 아 나 좀 가는데 벌려 나 죽을 때 어 버텨볼게 전혀 의심 많았는데? 어?